오늘은 여러분께 진짜 지능이 없어도 너무 없는 우리 여성들의 싱글벙글 우당탕탕 불매운동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성명문이라는 단어의 정의부터 알고 가셔야 합니다. 성명문이란 특정한 단체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방침이나 견해 같은 것들을 공표하는 글이나 문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명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단체 혹은 인물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경기를 뛰는 손흥민 선수는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일부 원정 팬에게 인종차별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논란이 일어나자 손흥민 선수가 속한 구단인 토트넘은 즉시 성명문을 발표하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말했죠. 특정한 단체인 토트넘이 인종차별이라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견해를 공표한 모습. 이 성명문은 정말 명확하게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알 수 있는 성명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여자식 성명문을 봐볼까요? 네이버 웹툰 이색의 퐁퐁남에 개빡친 한국여자들이 영혼 보내기 불매운동을 시작하자 웹툰 작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답시고 성명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네이버 웹툰의 무대응 속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네이버 웹툰을 믿고 작품을 연재하는 작가들은 어쩌란 말이야. 해당 불매운동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임과 동시에 독자분들에게 좋은 작품으로 계속 즐거움을 드리고 싶은 창작자로서 네이버 웹툰사의 미흡한 대처에 우려를 표하며 목소리를 냅니다. 독자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라 남자 작가만 편들어주는 차별적인 검열에 대해 해명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라. 불매운동에 무반응으로 대응하고 불매운동을 조롱하는 의도의 홍보물에 대해 사과와 해명을 해라. 2024년 11월 5일까지 네이버 웹툰의 명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작가들이 독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네이버 웹툰은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고 지정된 기한 내로 답변을 요청합니다. 웹툰 작가 연합 226인 일동 이라는 성명문을 발표했죠. 여러분은 이 성명문의 문제점을 알아차리셨나요? 아까 말씀드렸듯 성명문에는 특정 단체 혹은 특정 인물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녀들이 보낸 성명문에는 익명의 226인의 작가라고 호소하는 내용밖에 없고 그 어떤 사람도 특정되지 않았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만들어도 저런 성명문은 30분 내로 뚝딱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런 등신 같은 성명문을 누가 믿을까요? 심지어 이 성명문을 발표한 웹툰 작가 연합이라는 트위터에서는 총대를 맡아주실 작가님을 찾습니다. DM으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라는 식으로 총대를 다른 여자들에게 해줘해줘 빼에 이 연병을 떨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성명문을 발표했다 호소하는 226명 중에 작가 호소인들은 이름까고 총대맬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으니 남들에게 해달라고 말하는 저 한 여식 성명문. 어차피 226명이 작가인지 알 수도 없는데 한 5천만 명의 작가들이 화났다고 웹툰 작가 5천만 명 연합이라 쓰지 그랬나요? 지능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구나 싶은 우리 한국 여자식 성명문의 정상인들은 헛웃음만 나오는 가운데 한국 여자들만 모여있는 여성시대에서는 이 성명문에 대해서 226명의 작가들이 모이다니 엄청 커다란 조직이구나 힘내세요. 목소리 내는 작가님들 너무 응원해요. 226분 엄청 많은 숫자야. 진짜 대단해요 응원합니다. 라면서 지능 낮은 소리만 하면서 뭐 어쩌구 성명문에 환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성명문을 응원하는 여성들의 모습. 보이스피싱의 20대 여성이 주로 당하는 이유를 이제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보이스피싱의 80%는 여성이 당하고 그 중 2대 여가 90% 이상입니다. 9월 보이스피싱에 당한 여성은 86명인데 여기서 일반 사무직 교사 간호사 전문직 한 여가 74%에 달하고 있죠. 직업이 좋다 해서 멍청하지 않은 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자신의 이름 하나까지 못하는 성명문에 호응하는 저지는 여성들과 남들에게 총대 매저매저 빼액을 외치는 환장의 콜라보를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웹툰 쿠키 굽는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들은 원래 불매운동을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환